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포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당일 여행 코스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김포 아트 빌리지입니다. 이곳은 자연친화적 무단예술 공간으로 한옥가 창작 스튜디오, 아트센터, 야외 공연장, 전통놀이 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음 소개할 곳은 한정식 맛집 모담입니다. 이곳은 가격 대비 음식의 개수와 양이 잘 나오는 한정식 집으로 김포 금쌀로 지은 건강한 밥과 로컬푸드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어요. 다음 소개할 곳은 수산공원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공원이지만 실은 4천평 규모의 초대형 카페로 김포를 대표하는 복합문화 공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라베니치입니다. 이곳은 김포 한강 신도시 중심에 조성되어 있으며 수로공간의 이국적 건축물과 유럽형 수변 테라스 공간이 매우 화려한 특징이에요. 지금까지 김포 여행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김포 당일 여행 코스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포ев frozen 김포 감사합니다.